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록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주식자금을 13조 5천억 원 빼갔습니다. 일평균 6,100억 원가량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110억 4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7년 1월 이후 최저시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영향에 외국인 주식자금이 큰 폭에 순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매도세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2조 2,519억 원을 매도했는데 일평균 약 2,80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이날 매도 규모는 553억 원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